으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맥주 하네요 어 뭐야 시작하자 하자 이거 시작하자 아래 적이네 자리에 대한 아이템 없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저 프레디 나온 를 못 바꿔 내 한번도 아직 음 궁금해 한 마딱 드려 보고 싶게 한데 제우이 좋은 건지 아직까지는 만나지 없습니다 괜찮은 괜찮은 쫄지 마 괜찮은 자 안내려 안내려 괜찮은 자 아 쫄지 마 쪄죠 안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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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전기톱 살인 야 하이 하이 아 야야 야 미쳤어 미쳤어 야 야 미쳤어 오 안돼 안돼 망했다 망필 망필 안대대대대 포기하지마 어떻게든 어떻게든 빠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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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앗 아 아 오 오 지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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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나 봐주는건가 뭐지 봐주는건가 뭐지 봐주는거 같은데요 어이구 위험했다 야 뭐지 살았어 아 살았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손잡는 켜진게 느려있어 이렇게 한 번 안켜지네요 자 괜찮아야 그래도 아 난 내려올줄 몰랐지 어떻게 내려왔냐 무슨 퍽이 있나 보다 무슨 친구야 어디 뭐 없니 친구야 어디 우리 친구 없니 오 오 예 좋았어 이거 쓰면 되죠 이거 쓰고 합시다 이거 쓰면 잘 되죠 야 속도 봐봐 쩐다 역시 파란색 녹색 역시 녹색 이걸 가지고 댕기겠습니다 이게 좋거든요 아 저 카니발은 근데 가까이만 안가면 괜찮게 해도 무섭진 않아 그래도 가까이만 가면 어 차이 톱구가 더 무섭지 예 정주한테 정주 나라고 아니 정주가 닮긴 했어 어 야 돌린 소리야 어디야 아 어디 이 집이야 이 집 가네요 어 누구 당했다 누구 당했다 누군가 지금 톱에 한 번에 당했네요 자 3개 있구요 아 3개 남았구요 자 일단 걸린 친구 걸린 친구 어디 있나 걸린 놈 어 야 쓰러트놓고 가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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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멀리 있네요 일단 여기 또 일단 뒤져옵시다 아이템 중에서 레어 퍽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레어 퍽을 찾아야 하는데 어 뭐야 벌써 되어있어 바로 어 야 보라색이야 자 녹색보다 더 상위 단계인 보라색입니다 이거 진짜 초 레어 템이에요 그냥 어 어 얼마 레어 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초초 초초 레어 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야 뭐야 숨어 갔나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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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여기 근처에 있어 여기 있다 있다 아 발로 하면 차고 왔구나 이 친구와 뭐야 왜 걸렸어 뭐야 다친 것도 없었는데 아 넘어가다가 저게 걸렸구마 어디 넘어가다가 한 번에 잡히면은 저렇게 되거든요 이 틈에 빨리 이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자 저 친구 아직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자 하나 끝났고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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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른 척 모른 척 모른 척 모른 척 모른 척 모른 척 아 어떻게 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어 아 아 아 이럴 수가 어 아 아 들켜풀었네 이게 음 안 들킬 줄 알았지 일단 우리 저 친구가 좀 약간 바보 약간 좀 모자라서 좀 잘 모르는 거 같네요 어 약간 모자란 친구라서 어 어 모자란 친구에도 아주 어떻게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야 뭐야 어디야 어디서 맞은거야 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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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1인칭이라서 굉장히 숨기 쉬워 자 시계 많습니다. 괜찮아요. 아직 안 살려야 돼요. 아직. 아직 안 살려야 돼요. 저는 그 틈에 토템도 하나 부숴주고요. 토템도 하나 부숴주고 근처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토템 부수고 아니 발전이 어딨어? 저기 있구나. 아하 저기서 지금 지키고 있죠. 살렸네요. 저 전기톱 쟤가 좀 착한데? 저정도면? 저정도면 그냥 캠핑을 안 하는 겁니다. 저정도면 그냥. 착한 친구입니다. 착한 친구.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인데 또 걸렸어. 뭐 하는 거지?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야? 일부러? 일부러 이렇게 하나? 일부러? 자 여기 하나 있죠. 아니 일부러 걸려주는 건가요? 보니까? 그런 건 아닌 것 같고. 그치? 그냥 죽은 거 보니까. 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... 아 망했다. 아 집중해야 되는데. 일로 오겠죠? 아마? 일로 오니? 안 오니? 어? 안 와? 안 와? 안 와? 안 와? 안 와? 아... 아! 온다 안 와? 안 와?x3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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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온다 아 온다 x4 아 온다 안 안 안 안 안 이거 1인분이라서 혼자 독식해야 합니다. 자 집중! 집중! 하아... 보자가... 잘 봐야 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맞아 뭐 하는 게 맞아 근데 그렇지 란 넣어서 와 파트 시선 뺏겨서 못 칠 뻔 음 아 이제 준하 양치 딴 애 걸고 있어 준하 형 준하 형 닮았네 카니발이 그 집중 자 멀죠 어 뭐야 아 제 저 저 퍽 있구나 저거 저 친구 저 퍽 있네요 뭐야 자기가 걸리면은 다른 동료들이 서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퍽이 있는데 친구야 이거 이거 이거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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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이거 하고 구하러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 1인분이다 너 올 필요 없는데 이거 올 필요가 없는데 친구야 이거 1인분 1인분 너 못 와 이거 못해 이거 어 자 어 그래도 우리 저 한번 환생하신 분이 오셨네요 말랩 찍으신 분 어 형님 일단 우리 도망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놓읍시다 야 어 만들어 놓고 여유되면 그때 도우러 갑시다 잉 자 우리 오나요 저 형 주다 야 안오나요 어 뭐야 나갔어 야 이러면 이러면은 어 자 올거에요 이제 준하 양이 올거에요 준하 형 방 고양이 물 뜬거 같은데 어 나갔어 나갔어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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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구멍을 노려보는 각인데 노란색 하하하 준하 형 자리여 준하 형 호 호 여 요 여 여 여 여 나가지 마 오쌰 나가지마 오쌰 차려 시대 주나요 아야 어 하하하 하하하 어 어 문 여는 거 보고 낳았나오다 어 준하 영상에서 진짜 어? 완전 잘 봤어